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신과 철학이 대한민국의 전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의 국정철역과 국가비전 공약을 광주시민에게 알리고자 분투했고 오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며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가 저에게 맡긴 정치적 특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해 광주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광주가 지닌 AI 기술 경쟁력과 참자력을 바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문화 컨텐츠 개발 생산 유통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윤석열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실히 받아내겠습니다. 여러분.